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시 시작됐습니다 연동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살펴봅니다 연동문 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 관련해서 공부해 보고요 표현 방법과 편하게 말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연동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동사의 완료형 별거 아니네 라는 제목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완료형 러완 그리고 문장 끝에 쏘여서 그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러투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1교시 내용으로 완료형 의문형 부정형 긍정형 문장을 보시면 니 말쳐 러 메이요 너 차 샀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러 메이요 또는 뭐뭐 러 마 를 써서 질문형을 나타내죠 부정형일 때는 동사 앞에 메이요를 씁니다 그래서 워 메이요 마이처 나는 차를 사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샀다라고 하면 워 마이 러 철 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때 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완이 되고 문장 끝에 쓰였기 때문에 러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사 뒤에 러는 또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 마이 철 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된다면 이것은 종료형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 끝에 러를 쓰셔야 됩니다 어떨 때 그 목적어가 수식을 받는 표현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료형의 의문형 부정형 긍정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러완 그리고 러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문장 끝에 쓰였지만 여기서는 샤빤이란 표현이 퇴근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다 샤빤러 퇴근했다 라는 완료형이 됩니다 목적어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동사죠 그 다음에 워은 우리는 뿌니엔칭러 라고 하면은 니엔칭 젊다 뿌 아니다 뿌니엔칭 하면은 젊지 않다인데 그런 상황이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젊어 우리 늙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러투 그리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상황의 변화와 러완 러투의 동시출연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동시출연인 거죠 생략이 된 그런 경우고요 동시출연하는 경우 보시면 니 이징 부시 워 더 도이쉬워 러 너는 이미 나의 적수가 아니다 라는 표현 여기서 러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워 치 러 판 러의 경우도 워 치 러 판 이라고 하면은 종결형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끝에 러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듀엘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나는 중국어를 10년째 공부했어요 아니면 10년 동안 공부했었어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러가 동사 뒤에 쓰였을 때는 10년 동안 그걸 했고 이제는 안 하는 것이고 러가 문장 안에 두 개가 등장하면은 배웠고 지금도 그 배우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단어를 힌트를 드리면요 나는 워 그 다음에 쥐 간다 그 다음에 칸 보다 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 띠엥 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말 어순처럼 나는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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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가 그러네 영화를 보러 보러는 칸이니까 칸 그 다음에 간다 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워 띠엥 칸 쥐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 이거는 완벽한 한국어식 중국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어식으로 바꾸려면은 지금 약간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쥐 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칸 보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등장할 때 문장 구성 순서가 좀 고민이 돼요 이게 한국어식으로 하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어 문장을 어떤 순서로 나열하면 오를지 잠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연동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연동문이라는 것은요 연, 연달아, 동, 동사가, 문, 있는 그런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봤듯이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동사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되는 그런 거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장 나열 순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서 간다, 그림을 그린다 여기 지금 간다, 그린다 동사가 두 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간다 라는 동사가 또 나왔고요 먹다 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등장하는 걸 뭐라고요? 연동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느냐 동작이 행해지는 순서에 따라서 문장을 나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문장의 동사를 나열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표현 순서 잠깐 볼게요 동작이 행해지는 순서대로 한다 여기서 얘기가 나왔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든다 라고 하면 단어 힌트 드리면 추, 가다, 칸, 보다, 띠에잉, 영화잖아요 그러면은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 띠에잉 이고요 띠에잉 그 다음에 동작이 행해지는 순서? 순서대로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 라고 하면 요즘은 텔레비 탁 틀면 다 나오잖아요 IPTV 뭐 이런 걸로? 근데 극장에 가서 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극장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이제 표 끊고 다 한 다음에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는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다라는 동작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사 뒤에는 중국어니까 목적어가 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다 우리말로 하면은 띠에잉 띠에잉 칸 치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뭐 그렇게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식 중국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중국어로 이거를 완벽한 중국어로 표현을 하려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치 칸 띠에잉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동문 아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또는 두 개 있는 거를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연동문 표현 방법은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하면 된다더라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가 띠에잉 칸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이해는 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식으로 하면은 치 칸 띠에잉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단어 읽고 표현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치 칸 띠에잉 자 이거 이거 잰 소리 나죠? 띠 띠 4성 3개 내려 읽고요 잉 이거는 이거를 단독으로 표기할 때는 앞에 이렇게 Y를 써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잉 잉 소리가 나죠 삼성이니까 응 이렇게 꺾어줘야죠 잉 띠에잉 띠에잉 이거 발음하실 때 너무 정확하게 하신다고 띠에잉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영 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도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말이 유창하게 되면은 연음이 되면서 영화 영화 엉도 영화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띠에잉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 안 하고요 엔은 있는 듯 없는 듯 유야무야 또 유야무야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띠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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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영화를 보러 간다 ü 칸 띠에잉 ü 칸 띠에잉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연동문 한문으로 이렇게 쓰네요 연 연달아 동사가 있는 문장 ü 칸 띠에잉 ü 칸 띠에잉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연동문 한문으로 이렇게 쓰네요 연 연달아 동사가 있는 문장 이란 그런 뜻이죠 자 동작이 행해지는 순서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부정형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부정형 나 영화 보러 안 간다 그죠 나도 아 그럼 또 또 그 다음에 도 라는 부사 나도 영화 보러 간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부정 나타내는 뿌 나 도 라는 이 표현들 첫 번째 동사 앞에 옵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아 첫 번째에다 놔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동사 앞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보러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ü 칸 띠에잉 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봤었잖아요 ü 칸 띠에잉 그죠 여기도 나오죠 ü 칸 띠에잉 이게 영화를 보러 ü 칸 띠에잉 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봤었잖아요 ü 칸 띠에잉 그죠 여기도 나오죠 ü 칸 띠에잉 이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ü 칸 띠에잉 영화를 보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어식은 동작이 행해지는 순서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안보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보로 가면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뿔을 써줘야죠 근데 뿔의 위치가 어디요 첫 번째 동사 앞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앞에 오 부추 칸 띠에잉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ü가 사성이기 때문에 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뿔은 원래 사성이지만요 뒤에 글자가 사성 글자가 오면요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성으로 바꿔서 발음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ü가 사성이기 때문에 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뿔은 원래 사성이지만요 뒤에 글자가 사성 글자가 오면요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성으로 바꿔서 발음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부추 부추 안가요 부추 안가요 이게 아니고요 부추 안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추 칸 띠에잉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ü가 사성이기 때문에 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뿔은 원래 사성이지만요 뒤에 글자가 사성 글자가 오면요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성으로 바꿔서 발음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부추 부추 안가요 부추 안가요 이게 아니고요 부추 안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추 칸 띠에잉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럼 첫 번째 동사 앞에 또 놔야 된다며요 그래서 추 칸 띠에잉 영화를 보러 간다 예 도예요 그래서 워예 나도 추 칸 띠에잉 나도 영화를 보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나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도 이런 부사들은 첫 번째 동사 앞에 놓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삼성 삼성이 연달아 있어요 이렇게 끊어줬으니까 이성 삼성으로 읽어줘야죠 워예 추 칸 띠에잉 이렇게 되겠죠 나도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죠 자 문장 읽습니다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추 칸 띠에잉 워 부추 칸 띠에잉 워예 추 칸 띠에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띠에잉 showcase ') 붙 what re Hani